안녕하세요 마이린TV의 리인입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장식과 이 트리로 마이린TV 크리에이트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이린TV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인형이 얹어져 있습니다 서연님이 귀여워서 얹었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예쁜 크리에이트마스 트리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만들어 보죠 여기에 장식품으로 저 먼저 눈초매를 할게요 아주 다양한 장식품들이 있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면 법은 먼저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을 자기가 꽂고 싶은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감춰줍니다 이렇게 구우면서 감춰주죠 그리고 이제 꽈배기로 구워주면 이렇게 고정되면서 장식이 하나 닿아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데 크리스마스 트리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지 아주 궁금해 이게 몇 년 동안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이게 몇 년 동안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할 거예요? 저요? 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데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데요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그 그 산타 할아버지 선물 네 그건 아니지 기대가 되네요 진짜 저 강아지가 이렇게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회원님이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지금 최근에 엄마 아빠께서 허락해주셔가지고 아 엄마랑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허락해주세요 키우세요 오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요거 아이고 요거는 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하기도 쉽고요 네 그냥 걸면 돼요 둘이 있어가지고 그냥 걸면 돼요 그러면 회원님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특별히 하고 싶은 거 특별히 하고 싶은 거 먹고 자고 거 말고 한국어야 된 거 뭐지 네 한국어야 된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집에서 영어를 하는 거 밖에 못 보거든요 왜요? 아 몰라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에는 한국어를 하는 거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만화 채널이나 그런 것도 안 봐요? 네 아니 그거 주말에만 봐요 엄마가 아주 엄격하시네 엄마께서 영어 공부 많이 시키시나 봐요? 네 엄청 엄청나게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해요? 안 해요 그냥 장식품 같은 걸로 마시지 네 너무 커서 저는 이거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랑 계속 만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계속 술이 있어도 있잖아 되게 작은 거 어릴 때는 제가 키가 안 나가지고 꼭대기에 계속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키가 좀 더 커서 이렇게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 다니까 꼭대기를 다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제가 한 요 정도까지만 쓸 요 정도까지만 진짜 이 정도면 왜 안 타오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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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됐다 난 천재다 그거가 천재인데 여기에 합시오 그럼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요? 강아지요 강아지사랑 강아지밥 강아지 아 뭐야 그거 하지마요 날바부처럼 그런거에요? 네 그거요 그래서 오늘 강아지 보러 가면 그래요? 못 키우게 됐어요 아니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 키울나 못한다고.. 못 켠다고.. 너무 어려워 밑에 부분이 조금 썰렁하구만 네 그렇네요 눈이 예쁘구나.. 눈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 눈이 많아요 지금 꽃 어디야? 어디에서 예쁜 꽃? 트리에 표도 있습니다 여기 트리에 여기에서 불 붙여서 되게 멋질 것 같은데 불 날 수가 있어요 네 바닥이 나뭇바라는데 어디지? 무게가 이쪽으로 쏠려요 이쪽은 많이 해낼 것 같아요 딱 4개 만에 다섯 개 만에 했으니까 다섯 개 만일 여기가 좀 많이 허접한 것 같아요 옆에 저희 여기 여기 거기 많이 착용 왠지 옆에도 보니깐 여기에 예쁘네요 여기 하려고 네 예쁘네요 이렇게 이 전등을 설치하고 불을 끄면 엄청 멋있을 것 같네요 이게 어릴 때부터 뜯은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어릴 때부터 썼을 거예요? 저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역시 내 집꽂은 이거 꺼야 되는데 일단 꺼내줘 역시 예쁘네요 하세요 무리해요 다 달았다 알았어요? 앙원소리가 계속 들리네 머리에 붙어서 밑에 붙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 와이니깅이 크리스마스 스크립 이렇게 얘기해 여기 한번 흘러올려 네 어쨌든 이렇게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도 될 수 있어요 됐으니까 여기를 불에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미역같은 라이터를 한번 가지고 되어 보겠습니다 아 힘이 됐다! 붙였다 붙였다! 물! 뭐가 있어요? 추수관사줄 같아 냄새는 뭐지? 하늘이 나 맞혀봐요 어.. 귀가 안타워 귀가 안타워 오!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빛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일단 불을 끄고 보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 네 그럼 한번 꺼보지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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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이것도 끄고 오! 완전 예쁘다 키는게 이쁠거 같은데요 완전 예쁘다 다시 키죠 우와! 정말 예쁘네요 오! 오! 브린자가 거인이네 오! 완전 예뻐요 오! 드디어 마이린TV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네 그럼 다시 불을 키려 네 하나 둘 셋 오늘 세연님과 마이린TV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친구와 만들어 보았는데 앞으로는 친구와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친구와 만들어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탄생 크리스마스 트리가 탄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탄생 네 오! 이렇게 이렇게 균형도 있고 스태프도 있고 예쁜 인형도 있어서 아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 같습니다 회원님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만들어서 더 좋았고 그리고 친구와 만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멋진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보시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마이린TV에서 지금 현재 로우피쉬 이벤트와 인기 크리에이터 뽑기 이벤트 진행 중이니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이린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